이승ே 기상• 그래 도적이 되고 싶다고 했 네 도적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나 도적이 될 순 없다 내가 너의 좌지를 테스트해보겠다 겨우 이 정도 기압이 더 낮아 빠지는 너 같은 쓰레기는 도적이 된 자기가 없다 애송아 애송이라뇨 저 애송이 아니거든요 그 배기는 인정하지 하지만 너의 지금 그 허접한 템을 보고 저 주황버섯도 비웃고 있다 특별히 나 다크론즈가 빠르게 보수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그 비관은 바로 현질이다 현질이요? 현질 당장 캐시샵에 가서 표창경 사와 네 네 여러분 잘 지낼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